타미, 뭐 타미 딸래미? 물력 이용 가능 오, 게임을 놀 수 있잖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섹시한 부분 섹시한 부분 3군데 진단하기 누가 더 커 이게 노잤네 카보드 하는 것이네 ASMR 블루 이게 재미겠네 여러분, 롤링기구에 없어서 좀 아쉽다 30초 동안에 진단해봐 오, 라면 라면맛 신동이네 자, 킴버종국 먹자 24시간 킴버종국 여기서 가자 마마 김밥 먹자 아쉽다 음, 음, 아니야 김밥 먹자 타먹고싶어 쌉이 매여, 쑥고기 김밥 안된대 네, 오 마예요 안 해도 더는 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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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더는 마예요 오, 이거 신라면인가요? 신라면 오, 여기 김밥 괜찮네 오, 여기 김밥 와, 매워 와, 매워 와, 매워 와 와 와, 이거 매워 와, 매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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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공항 여기지? 공항 여기지? 아, 이거인가? 솜이에요, 이게 어, 오케이, 그럼 여기 가자 그럼 이거는 공항에 공항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여기 여기 가요 포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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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진짜 귀여워요 오, 예예 오, 예예 귀엽다 오, 그 진짜 귀여워요 편택, 천주, 천천, 이천, 인천 음.. 여기도 할래 22인의 생일 사회 22인 오! 이상해! 뭔가 그냥 택배만 있다고 말했어요 그냥 갈게요, 산책로 한 페이지래요, 너 먹어볼래? 한 페이지면 진짜 이상해요 왜 이것만 틀렸어요? 혹시 지금 이렇게 해요?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닫아질까요? 여기 한은공원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만 갈 수 있어요 와 혹시 차만 갈 수 있는 곳이네 에이 아 사람만 아 맞아, 이거 봐봐 여기다! 고마워요 어머님 왔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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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구예요 여기 입구예요 아 문을 내야 돼 네, 알겠어요 그럼 여기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수정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기야 와, 점이 나왔다 와 얼마였어요? 3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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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에이 이거 왜 23,000원이었어요? 뭐야 네 네 네 네 옷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어 어 씨 음 혹시 현금도 돼요 아 아 현금인데 네 왜 그렇게 됐지? 어 그 저 저 이거 나 스캐맛 됐어요 호킹 됐어요 어떡하지 이거 근데 그거 거기 보는데 3800원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괜찮아요 아 네 왜 그랬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호킹 거의 됐어요 아 2만원 나왔어요 괜찮아요 와 오늘 호킹 됐어요 거의 원세스는 받아서 좀 대행하다 와 입구에요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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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보자 오 미쳤어 여기 와 이게 미쳤다 이게 여기 보자 와 licensing 여ijo nea 아니 여기 아 있어 으 het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